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비의 셀프의 마지막 버전인 셀프입니다. 이번 자켓 앨범 컨셉이 여러 장을 찍어서 콜라슈로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모범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전 두 개를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L버전을 촬영하고 있고요. L버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기대하게 될 교복 컨셉의 사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생각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렌즈들이었고요. 이 형은 잘생겼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꼬깨처럼 옆으로 가서 찍을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아무튼 채널을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크첼을 찍은 것 중에 제일 화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족발 신발 벗고 나면 영화를 이렇게 된다는 인형은 45도 아니에요. 30도예요. 30도요. 30도요? 완전히 서 있는 것 같아요. SELF 중에 S 버전과 L버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의상이 굉장히 독특하죠. 네 S 버전이죠. 되게 다들 번쩍번쩍하고 의상이 정말 화려한데 저희도 뭔가 작품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약간 당황스럽겠지만 사진은 잘 나올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 확별로 바꿔주세요. 매번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히트간 남은 촬영 다 해보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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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뵐게요. 여러분 혹시 스노우볼이라고 아십니까? 어떤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편안한 거고요. 남들이 지켜본다 그런 걸 예쁘게 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머리색이랑 이번의 꽃색이랑 똑같이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녕! 공판이 괜찮으니 볼일이 잘 나오지 않나요? 공판이 뭐예요? 예술이야 어렵네요. 너무 인형답지 않나요? 공판이 너무 인형 제가 사실 천사인데 자꾸 이런 여정 같은 모습들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파이팅! 이쪽을 볼래? 파이팅! 근데 이 부분은 아 진짜! 그런 세 가지! 이제 두 번째 촬영이 끝났고요. 오늘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기 이거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버전의 앨범인 이 버전의 유니 촬영으로 끝이 왔습니다. 인형이 대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앨범으로 확인해 줄 수 있고 둘째 날이잖아요. 그쵸 둘째 날. 내일도 있습니다. 미라 인형이구만. 이런 데로 점프를 해보네요. 맞아요. 내일을 위해. 하나 둘 셋! 아악! 재캔 촬영 3일차. 네 드디어 이걸 셀프의 F버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콘셉트는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기대 많이 하셨어요. 오늘 어려서부터 철봉과 인연이 없었는데요? 와! 콘셉트다. 오셨다. 귀엽죠? 아악! 초등학교 2학년 이후 우리 놀이터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만에 많이 보내요. 자 여러분 지금 자켓 촬영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야! 초 S.E.L.F 앨범에서 모두 F 앨범 촬영을 했고요. 파이널의 액션 촬영이 보여요. 파이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앨범도 참 재밌게 잘 나올 것 같네요. 저는 머리색이 좀 다 달라져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런 색깔은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뭔가 변화를 추구했던 방탄소년단. 재밌게 촬영했죠. 이 모습을 여러분 S.E.L.F 앨범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점프와 함께 다음 촬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안녕! 다음 시간에 말아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우리 소위! 안녕! 우리 소위! 우리 소위! 우리 소위! 우리 소위! 우리 소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